제 생단대 steak-ач도 많이회 question day-a-long. 생각보다 직원을âu고 고달 אצ습니다. 작년 3월에도 이곳 나채만카라 스태디움에 4만 명의 관객과 호흡했던게 아직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되는데요. 니클씨, 태국에도 왔구요. 일년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, 기분이 어떠세요? 작년의 열기가 오래까지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아서 너무 기쁘구요. 그리고 이 큰 스테이디엄을 꽉 채워주셨네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 이런 대규모 콘서트가 2년 연속 열린다는 건요. 그만큼 태국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의 K-POP을 사랑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닐까요? 네 맞습니다. 저는 동거컵군 툭툭툭한 홈티만의 원님과 뱅뱅이카! 스파이디님이카! 카카오! 뱅뱅이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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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벌써부터 열기가 엄청난데요. 저희는 앞으로 4시간 동안 함께 달리시려면 힘을 꼭 아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주세요. 네 20층의 공연 뿐만 아니라 MBC K-POP 콘서트 하면은 떠오르는 차별화된 스테셜 스테이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뱅뱅이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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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MBC Korean Music Wave in Bangkok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? 네 우선 태국에서 뜨거운 인기보리 중인 진아씨와 그리고 미세이가 무대 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. 네. 그 전에 누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상큼한 여섯 체년 Boyfriend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MBC Korean is great in Bangkok The Half-Locker Yok-We-Tini Hai-Kap Hop-Num So-Sai So-Law Boyfriend of Pain 뱅뱅이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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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뱅이카!